보신 것처럼 아파트 고층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70대 노인이 맞아 그 자리에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내용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들까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장현주 변호사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요.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아이가 던진 돌에 70대 노인이 사망한 일인데 어떻게 된 건지 일단 계획부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17일 오후 4시 반경에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였는데 거기 출입구에서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70대 남성이 부인과 함께 외출을 했다가 귀가하는 길에 다리가 불편한 부인을 뒤에서 부축하면서 계단을 오르고 있었는데 그때 위에서 돌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게 70대 남성한테 맞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으로 옮기기도 전에 이미 그 자리에서 숨졌다고 합니다. 부인이 보고 있는 바로 그 앞에서 참변이 벌어진 건데 그게 돌이 경찰이 지금 위층에서 초등학생이 돌을 던진 것으로 지금 경찰이 보고 있는 거예요. 구체한 사건 경위를 경찰이 그 초등학생하고 보호자를 상대로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가 10살 미만이다 보니까 지금 형사처벌을 할 수가 또 없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다 알고 계신 그 촉법소년의 나이가 만 10살부터 14살까지거든요. 촉법소년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소녀법상 보호처분을 받는 거지 형사처분을 받는 것은 아닌데요. 지금 이 해당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만 10살 미만이다라고 하니까 촉법소년조차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호처분도 받지 않는 결국에는 법적으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찰 조사에서 최종적으로 아이가 던진 게 확인이 되면 돌을 던진 아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지 그런 문제가 남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현행 법적 상황에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사적으로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선에서 그치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이 아이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론상으로는 아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0살 미만의 아이가 돈이 있다든지 재산이 있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부모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부모에게도 형사처벌이 아니더라도 법적 책임을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문제의식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헌법상 연좌제가 또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보이고 다만 민사 책임을 물릴 때 그 민사 법정에서 이 과실 여부를 조금 더 엄격히 판단해야 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아직 단정 짓기는 어려운 부분이 돌이 떨어진 건지 쥐고 있다가 일부러 던졌는지 그것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이 부분도 수사기관에서 좀 더 조사를 해서 확실해져야 될 문제인데요. 이 아이가 정말 일부러 던졌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모가 아이를 제대로 교육하고 보호해야 되는 그 과실, 의무를 위반한 부분이 있는지도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상을 받고 법적으로 어떤 처분을 받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장이 현직 교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일단 이 사건, 수능 날 벌어진 일이라고 그래요. 16일에 수능이 있었는데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능이 있으니까 교사들이 회식을 한 것 같습니다. 회식이 다 끝나고 밤 10시 반경에 귀가를 하는데 그때 교장인 50대 남성하고 여성 교사가 함께 길을 걷게 됐는데 그 자리에서 교장이 그 교사한테 추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몸을 피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장이 따라가면서 계속 추행을 했다고 하고 그런데 그 여성 교사가 퇴근하기를 기다리던 남편이 그 관객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바로 신고를 했던 것이고 교장 같은 경우에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먹고 그랬다라고 하면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고 합니다. 너무 화가 났을 것 같은데 일단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경찰 조사와 별개로 사실관계를 좀 확인한 뒤에 징계위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징계와 또 형사처벌 수위예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지금으로서는 좀 더 수사를 해봐야지 알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당연히 강제 추행 혐의가 있다. 그리고 일부는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강제 추행의 어떤 수준이라든지 동기라든지 행위 퇴양에 따라서 당연히 징계 수위라든지 형사처분의 수위는 천차만별이 됩니다. 다만 강제 추행죄 같은 경우에는 형법상에 보면 10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형들이 규정돼 있는 범죄이기는 합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수사기관에서 입증이 되고 정말 그 혐의가 또 증거로 입증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중형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볼 수 있고요. 또 징계 수준도 중징계가 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일단 이 내용도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